Welcome back, everyone. I'm your GC의 host, Jun.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할 내용은 따라 시간을 만나다 넘버 2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을 만났죠. 그렇죠? 우리 영어의 시제가 열두 시제라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간을 시제라고 한다고 했고 그러면 시간이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시간이 아니라 시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시간을 일정 단위로 정해서 사용하는 거를 시제라고 한다고 했고 영어에서는 그 시간을 이렇게 묶음으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사용하는 걸 시제라고 한다 했는데 이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의 변화가 필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영어의 시제는 그래서 총 열두 시제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줬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순 현재 시대, simple present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선물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하고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여기 시간의 선이 있네요. 여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선이 있고 여기에 따랑!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여기 내가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나는 지금 present, 현재에 있어요. 현재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지나온 시간은 과거, 내가 앞으로 걸어갈 시간은 미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재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다 했는데 오늘은 뭘 해요? 우리 친구들이 시제 중에서 가장 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볼 거예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present, progressive,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여기 화살표로 바뀐 거 보여요? 이 현재의 시간 동안 내가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살펴볼 텐데 현재에서 어떤 일이 진행 중일 때 사용하는 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I'm in the middle of action. 선생님이 무언가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춤추고 있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기본 형태는 비동사와 동사원형에 뭐가 붙어요? ing를 붙여서 써요. 그래서 이 ing는 뭔가 진행되고 있다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든 과거 진행형이든 미래 진행형이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비동사가 있어야 진행형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비동사와 뒤에 오는 일반 동사 원형에 이렇게 ing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어, 그러면 주어가 뭐든지 와도 비동사만 쓰면 돼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will은 뭐랑 바꿔 쓸 수 있어요? be going to, can은 be able to. 그때 앞에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뭐가 변신해요? 비동사가 다 변신한다고 했잖아요. 시제도 비동사가 알아서 주어의 숫자나 인칭도 비동사가 알아서 변신하면 얘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죠. 모든 건 비동사가 다 앞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비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동사의 will이나 can을 바꿔 쓰는 형태가 아니라 현재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 중인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거의 기본 형태는 비동사가 있고 동사 원형에 ing가 붙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제와 진행 시제가 뭐가 틀려요, 선생님? 현재도 말할 수 있고 진행되는 것도 현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아이 기억나요? must하고 have to 했을 때 만났을 텐데. 자, 그래서 현재 시제랑 진행형을 비교해 보자면 현재 시제는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 배웠던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나 상태,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격언, 속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냥 현재의 시제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t snows a lot in winter.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요. 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I watch the show every Saturday. 나는 그 쇼를 매주 토요일마다 봐. 이런 얘기죠. 이거는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을 얘기할 때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고요. 반면에 진행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간 동안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 진행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t's snowing outside now.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 진행 시제는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 혹은 I'm watching the show now. 나는 그 쇼를 지금 보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어떤 TV 쇼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m watching the show now.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 시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진행 시제의 기본 형태가 비동사.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비동사와 동사 원형에 ing 붙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진행형 배웠는데 하고 싶은 말 있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은 지금 이러고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면 You're studying English. 헐. 선생님 진짜 영어 선생님 많네요. 이러고 있죠. You are studying English. 너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배운 애써 배운 진행 시제의 문장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그동안. 그쵸? 뭐가 있어요? 이거를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시제나 부정문 의문문 이런 건 다 뭐가 알아서 해요? 비동사가 알아서 하죠. 비동사가 의문문 만드는 법칙, 비동사가 부정문 만드는 법칙을 기억한다면 현재 진행형 시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거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의 ing는 그냥 남겨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You aren't, are not, is죠. You aren't studying English. 너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어요. 자, 의문문은 그러면 원래 의문문, 비동사에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만 앞으로 보내면 되죠. 만들어 볼까요? Are you studying English? 너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니? 라고 선생님이 지금 묻고 있죠. Are you studying English? 대답해야지. 그쵸? 너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니?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어요. Yes, I am. 네,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 선생님. 비동사에 동사원형까지 다 써야지 현재 진행이 있는데 왜 대답은 이렇게 해요? 비동사가 대표로 앞에서 물어봤으니 비동사만 대표로 집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studying English? 너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하고 있으면 Yes, I am. 하고 있지 않으면 No, I'm not.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비동사 법칙하고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다른 예문 하나 볼까요? 자, 여기 Let's take a look at this picture. What is monkey doing? 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원숭이 한 마리 있고 아, 선생님이 방금 문장을 말해버렸네. 아, 자, 이 원숭이가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기타를 치면서 자, 그러면 이 원숭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고 그거에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하고 싶으면 뭐예요? The monkey가 노래하고 있다죠. 비동사 The monkey 현재니까 is 노래, sing, 노래하다. 뭘 붙여요? ing 붙여서 singing 그쵸? The monkey is singing이죠? The monkey is singing 이라고 이 원숭이의 상태를 말할 수 있고 이거를 부정문을 만들어 보면 The monkey is니까 is not 붙여서 The monkey is not singing 이 되겠죠. 그럼 의문문은? 다시 비동사 맨 앞으로 보내고 Is the monkey singing? 이죠? 원숭이가 노래하고 있어? 라고 물었으니 하고 있으면 Yes, it is monkey가 it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No, it isn't It's not 이라고 답하면 돼요. It isn't 라고 해도 되고 It's not 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이거는 원숭이가 노래하고 있어? 응 아니 로 답하는 거잖아요. 원숭이가 뭐 하고 있어? 라고 어떻게 물어봐요? 우리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도 배웠었는데 의문사는 항상 이 문장 맨 앞에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What is the monkey doing? 이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The monkey is singing이 되는 거죠. 이 그림에 대한 문장이 이 질문에 답이 되는 거죠. 자, 현재 진행형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비동사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법칙을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라면 다른 형태의 문장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비동사, 동사원형의 ing가 현재 진행형의 기본 형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동사원형의 ing를 어떤 법칙으로 붙이는지도 알아야겠죠? 여기 잘 기억하면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명사의 복수형 만드는 것도 배웠고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의 s나 es 붙이는 것도 배웠고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원형의 ing만 붙이면 돼요. 어떤 형태이냐 ask, asking send, sending ask는 묻다 고, send는 보내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ask에 ing 붙이고 send에 ing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로 끝나는 동사는 우리 항상 2로 끝나는 무언가에는 2를 빼고 뭘 더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빼고 ing를 붙이면 돼요. ride, 타다죠.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를 타다, 타다 ride에 2 빼고 riding 이렇게 해서 ing 붙였고요. make, 만들다죠. make에 2 빼고 making 이렇게 해서 2로 끝나는 동사에는 2를 빼고 ing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i, e로 끝나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들 중에 i, e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 i, e를 뭘로 고치고 y로 고치고 ing를 붙이면 돼요. 이게 이 동사의 종류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자주 쓰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법칙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법칙을 기억하는 게 어려우면 예제를 기억을 하면 돼요. 이렇게 lie, 눕다죠. lying 이렇게 눕는 거 그렇죠? die 죽다 dying 그렇죠? i, e로 끝났으니 y로 고치고 ing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했어요? 차라리 이 예문을 기억하면 예시로 선생님이 여기에 써놓은 동사를 기억하면 법칙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요. 항상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거 우리 형용사의 비교급 만들 때도 big 어떻게 고쳤어요? 비교급으로는? g 하나 더 쓰고 bigger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끝 자음을 하나 더 쓰고 ing를 붙이는 거예요. 끝 자음 하나 더 쓰고 er이나 est를 붙였던 거와 같죠? 자, 그러면 run 하면 running 해서 여기 n 하나 더 붙고 ing 쓰고요. stop 하면 p 하나 더 쓰고 ing 해서 stopping 이라고 만들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현재 진행형에서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방법은 다 알았고 비동사 사용법도 다 알았고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니 이 비동사라고 해봤자 is, m, r 이거밖에 없죠? 거기에 동사 원형 ing 붙이는 법을 알았으니 우리 친구들은 이제 현재 진행형 문장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진행형을 사용을 할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어? 왜요? 선생님? 뭐든지 내가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동사의 의미가 한 번의 행위로 끝난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진행형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행형 사용을 하지 않는 동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이미 가졌어요. 내가 소유는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미 가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는 have have가 가지다나 소유하다의 뜻일 때는 진행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belong to 하면은 뭐뭐에 속하다 이것도 소유의 의미이기 때문에 belonging이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자 have가 무슨 뜻일 때 가지다나 어디어디에 속하다라는 소유의 뜻일 때 진행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belong to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상태라 함은 예문을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좋아하다 like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내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은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탁 새겨지는 거니까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아요. hate understand 이해하다 한 번 머릿속에 이해된 게 딱 이해가 되는 거지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뭐가 불가? 진행형이 불가하다.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상관없어요. 진행형은 불가예요. want 원하다 원하다는 것도 원한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know 알다 understand 와 같죠. remember 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되면 끝인 거지 그거를 30분 동안 내가 기억을 그 기억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이 불가하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해부는 가능할걸? 이런데 해부가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진행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아까 해부 가지다 소유하다 일 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부가 된다 라는 건 언제? 해부가 먹다나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진행형이 가능해요. 왜? 똑같은 해부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먹거나 시간을 보내는 건 일정 시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의 해부는 특별한 경우로 진행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I have a book 딩동 오케이 Joe has a bike 딩동 오케이 그쵸? 그냥 진행형 아니라 가진 거예요. 여기에서의 해부나 해지는 가지다 소유하다 의미잖아요. 그런데 I'm having a book 나는 책을 가지는 중이야는 이상하죠. 아니죠. 가진 건 가진 거고 그 동작으로 그 행위가 끝이니까. 그래서 I'm having a book 혹은 Joe is having a bike 는 안 되는 문장인 거예요. 하지만 해부가 먹다 시간을 보내다 They are having a good time.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혹은 Ellie is having lunch Ellie는 점심을 먹고 있어 와 같이 해부가 먹다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렇게 진행형 문장이 어떻게 딩동 오케이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해부의 특별한 경우도 잘 기억해서 진행형 문장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주 사용하는 동사니까. 자 진행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는 어렵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흔히 쓰는 말이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장이니까 많이 만들어서 연습 많이 많이 하세요. 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everyone.